킬리어 달링은 듣기 좋다. 고퀄리티? 강렬하고 잘 될 것 같은데요. 후기, 멜로디랑 중독성 있는 곡으로 노래 너무 좋아요. 열심히 기대쳤는데 되게 기대된다. 촬영할 때 계속 노래 흐벌거리고 그리고 뮤비 자체도 되게 멋있고 약간 영화 본 것 같아요. 영화 같은 뮤비? 노래랑 영상이 미쳤는데 진짜 한 5번 이상 부르는 것 같아요. 퀄리티 개 쩐다. 항상 잘 하던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우와 진짜로? 난 know. 포기와 액 이걸 못 자고 뭔가 비결이 될 것 같아요. 흐한 연결이 될 것 같아요.